네, 오늘짱 체크리스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체크포인트, 체크리스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리스트부터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공개가 됐죠. 드디어 베일을 벗었던 밸류 프로그램. 그런데 사실상 알맹이는 없다,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즉각적으로 관련주들, 어제 실망 매물이 출해되는 모습 보였는데 우리 임순재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쪽이 금융이었는데 금융 쪽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제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동안 기대감에 따른 차익 매물이다, 실망 매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밸류업 관련돼서 일단 초안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나오긴 했지만 처음에 시장에서 예상했듯이 일본에서 했었던 그런 기업 밸류업과는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반강제적인 그런 상황이 컸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자발적인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동안 세부사항을 다 확정짓기에는 기간적으로 짧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저께 근감이나 거래소 토론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향후에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2차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입법, 하반기에 일부 사항부터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에 실시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가 개회가 되면 그때보다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PBR, 기업의 밸류업을 좋게 확대로 개편한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분야가 이번에 발표로 실망감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마 올해 내내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쪽으로는 아무래도 올해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질 거다라고 관점으로 잡아주셨는데 사실 어제 금융 쪽 많이 내렸지만 잘 버틴 쪽도 있어요. 키워드 실적을 잡고 갔던 종목들, 한국전력,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도 있고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저 PBR 중위를 곽강을 받았던 이유는 주주 관련된 환원 정책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그만큼 영업이익, 특히 ROE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ROE가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들 위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우리 이권희 대표님께서는 어제 조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저 PBR에서 이제 수급이 나온다면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어제 나온 발표 내용 보고 그냥 예상대로였다. 예상대로.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기업 가치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강제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풍토라든지 가버넌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데에 의의를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부 금융주들은 저는 조정식 매수 기회를 판단을 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 PBR에서 지금 나오면서 어제 시장을 보시면 결국에는 실적으로 갔습니다. 실적이 우상한 가능성이 높았던 기업 쪽으로 자금이 쏠렸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방산, 자동차, 바이오 이쪽에 지금 매기가 몰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 이쪽 안에서 보면 경기 민감제인 자동차도 있지만 사실은 성장주들이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지금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좀 길게 보자라는 쪽으로 실망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기한을 정해놓고 뭔가를 기업을 강제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하면 자율 공시 이런 거 안 하겠죠. 공시를 한다는 거는 주주들과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했다가 안 지키면 공시 위반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이게 자율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긍정적으로 이런 인식을 시장에 심어줬다는 부분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책이 점점 강화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를 더 느끼게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풍토가 조금씩 바뀌고 시작 바뀌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당분간은 조금 이제 성장주라든지 실적이 우상화하는 종목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근데 아까 우리 금융 쪽으로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의 관련주 관심주 쪽으로는 금융주 눈길 줘도 될까요? 금융주는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4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배당만 성향만 좀 높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ROE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쪽은 여전히 외국인이나 일부 기관들도 꾸준히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게 단기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좀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좀 중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메리츠 금융주주를 유심히 봤는데 여기는 은행사가 아니죠. 사실은 화재랑 증권사를 갖고 있는, 캐피탈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끝났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주주 하나 정책을 잘 펴고 있고 ROE 개선에 계속 힘 썼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조정신은 무조건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주 내에서 탑픽 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고 우리 임 대표님께서도 짧게 종목을 받아본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저는 저 PBR이면서 올해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그런 업종,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정차 관련돼서는 현대차, 여전히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열사 지분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평가가 덜 받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차, 삼성물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요. 어제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2차 전지와 함께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탄력이 돋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시점에서 우리 매수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최근에 지수 오를 때는 또 쉬면서 지수가 쉴 때는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탄력이 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가 약간 메인 섹터가 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일단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신기술, 그다음에 기술 수출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순환매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최근에 바이오 관련돼서 붐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신약 관련돼서 지금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렉라자에 대한 미국 FDA의 승인, 우선 심사 소식이 좀 나 들려왔고요.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면역항암제인 GI-102라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기술 수출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신약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상당 기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닷건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주도주가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제약바이오의 일부 실적이 나오면서 관심도를 좀 더 높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그럼 임상 기대있는 종목들 꼽아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힌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나자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이 있고요. 특히 어저께 나온 얘기인데 지금 덴마크의 질랜드 파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서버드타이드라는 비만 간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비만에도 상당히 가능성을 열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에서 지금 어저께 임상 이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를 했었던 회사가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독일 회사와 같이 지금 이 지방간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 베링거 인겔하임과 간질환 치료제와 관련돼서 지금 기술 수출을 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맞물린다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렉나자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간염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관련된 기술을 수출했다가 다시 했었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비만 관련제 관련돼서 아마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M&A 위주라는 게 계속 좀 상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상 기대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지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참 많이 쉬웠었잖아요. 이제 올라갈 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HLB에 이어서 알테오젠까지 호재가 터지고 있고 4월에 암악해 있잖아요. 그러면 3월 전후로 관련주들이 또 막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3월에 잘못하시면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3월에 수익률이 좋았는데 그건 4월 암악해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 바이오 투자 포인트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 한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한 기업? 네. 이미 기술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 3상 끝나서 HLB처럼 아예 병용이지만 1차 치료제로서 간암 1차 치료제로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신약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기술 수출한 약들이 어떤 다른 약과에 같이 콜라보를 하든 재형 변경을 하든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부터는 꿈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HLB도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거고요. 알테우전도 사실은 계약을 통해서 이번에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서 연간 보태돈 8천억에서 1조 이상의 돈이 현금이 돌아올 거다라는 그리고 이게 시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론이 안 나오고 주가가 더 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HLB가 지금 총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자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합치면 한 12, 13조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테우젠이 한 8조 정도니까 8조 3천억이니까 어제 종가로 10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한양의 오스코텍 얘기도 계속 나오죠.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4대 렉나자에 대한 권리가 존슨앤존슨, 얀센이 이걸 가져갔는데 이게 조만간에 임상 사무상이 통과가 되면 신약으로 1차 치료제로 나오겠죠. 폐암 1차 치료제로. 그러면 HLB는 간암이고 이거는 폐암이죠. 그런데 간암 환자보다 폐암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가요? 한국에서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폐암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암 치료제로 10조를 보냈으면 유한양의 오스코텍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일단 유한양인과 오스코텍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면역치료제 관련돼서도 한올바이오파마도 기관이라든지 여의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비만치료작가가 언급해 주셨는데 대표님이 펩트론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도. 일라이릴리랑 나올지 노보노디스크랑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라이릴리랑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약에다가 어떤 기능을 하나 더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구조는 뭐랑 똑같냐면 알테오젠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접목이 되면 빠른 시기에 상용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펩트론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을 집어주셨고요. 펩트론, 유한양행, 오스코텍, 한올, 바이오파마. 그러면 대표님 알테오젠 워낙 지금 핫하니까 지금 상단 더 열어놓고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원민영 애널리스트가 현대차증권에서 30만 원을 부른 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계산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14만 원짜리 리포트는 이미 무너졌죠. 15만 원을 넘겼죠. 15만 원을 넘겼죠. 어제 시간에 15만 9,900원으로 끝났는데 사실은 적어도 아까 10조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8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단순하게 제약과요를 무시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사실은 1조 이상을 가만히 앉아서 1조 이상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그러면 사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알테오젠이 공장 더 짓고 있고 또 다른 약들,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 일본의 제약사 하나도 알테오젠과 제형 변경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또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기술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홍보 의사는 아니지만 계산은 그렇게 방식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은 바이오니스 그동안 셀온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걸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테오젠의 지금 현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좀 봐야 된다. 워낙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지만 상단 더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좀 공격적인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어디 쪽을 가져왔을까요? APR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오늘 상장이 되는 첫날 과연 이제 따따블로 가서 100만 원 넘겨서 황제주가 될 것인가 기대감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지요? 오늘 성공할까요? 따따블? 따따블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까요?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PR이 지금 뷰티 드바이스에 대해서 상당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IPO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이 66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비율도 1112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시장에선 관심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심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 지금 기업에서 희망했었던 공모가 상단인 20만 원을 넘어서서 25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 지금 매출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718억 그 다음에 영업이 이긴 698억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작년도에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시장이 5조 원이었는데 2030년도에는 45조 원까지 지금보다 9배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시장이 클수록 그만큼 APR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공모가 진행이 되면 공모 후에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상장 후에 1조 9천억 정도 가까이 지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따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7조 6천억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과연 7조 6천억이 정당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인 국내에서 가장 큰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7조 2천억이고요. LG생활관 건강 같은 경우 5조.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클래시스도 2조 원대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고평가 논란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따따불보다는 아마 따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APR 디바이스 쓰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다 쓰고 있고 상장한다 그래서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일단은 따따불보다는 따블 정도로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워낙 지금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헬스케어 디바이스 여타 다른 미용기기, 의료기기 이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온기는 당연히 APR이 예전에 하이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브가 상장을 할 때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가 상장하고 나니까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따라 올라왔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미국이라든지 해외 전문가들이 봤을 때 너무 싸다라는 게 결론인데 그게 영업이익률을 보면 거의 40%,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보면 거의 한 20배도 안 되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오늘 따따불 가서 100만 원 갈 거냐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클래시스가 미용, 의료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 2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을 받고 있거든요. 사이즈가 비슷한데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올해 한 APR이 한 800억 대에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걸로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사실은 높지 않고요. 다른 데보다. 이게 한 번 상장 실패하고 돈 잘 벌어서 다시 상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따따불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래서 따블도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아마 변동성은 클 것 같고요. 기대감 때문에 오버시팅이 나온다고 하면 따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따블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팔고 다른 걸 사시는 게 낫지 않겠나 다른 의료기기, 미용기기 그렇죠. 오히려 다른 건 올라올 거고 이건 좀 내려오는 형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저는 온기는 퍼지겠지만 이게 APR이 기사 쓰기 되게 좋죠. 25만 원에 상장을 하는데 따따불하면 100만 원이니까 기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따따불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지금 사실은 한 주도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기대보다 실망이 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 주 다른 미용기기 쪽으로 보신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차라리 그동안 조정 잘 받은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스 메디칼이라든지 원택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고요. 기술력들이 다 뛰어난 기업이고 지금 이제 기기들을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소모품 매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소모품 매출들은 사실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 잘 받은 종목들 오히려 이럴 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APR을 이제 상장해서 많이 이제 수익이 나셨으면 다른 쪽을 좀 보시는 게 더 수익률에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APR보다는 지금 자리가 좀 잘 만들어져 있는 원택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은 어떻게 어떤 점을 보세요? 네. 비슷합니다. 일단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늘 APR이 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붐업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PR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평가됐다라고 얘기하는 클래시스나 클래시스. 아니면 비올. 비올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클래시스는 두 분 다 동일하십니다. 교집합 종목으로 클래시스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비올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세 가지 정리해봤고요. 우리 시간이 좀 짧은데 오늘의 투자 포인트 한 번씩 짚어볼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오늘 전 어떤 시각으로 우리 시장 바라볼까요? 일단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실망이 크기 때문에 반등할지 여부 한 번 지켜보시고 오늘은 적극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이거보다는 일단 기다릴까요? 조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은 반도체라든지 어제 ARM이 급등을 했고 관련돼서 지금 ARM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도 여전히 알테우젠이 끌고 가고 나머지들이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 번 올려놓으시고 보시면서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의 흐름이 좀 이어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그 안에서도 ARM,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임 대표님은 오늘장 어떤 포인트 잡고 계세요? 네, AI 열풍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어저께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3E에 대해서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아마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 아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 그 안에서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3가지 정리해봤고요.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